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0번째는요. 가격효과입니다. 자, 이 가격효과는 정의가 되게 어렵게 나와있는데 일단 포인트를 볼까요? 일단 이 가격효과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체효과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효과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격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합쳐져서 가격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효과를 보고 정상제, 열등제, 기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기펜제 한번 나왔었죠? 자, 기펜제 여기서 오늘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효과를 보면은 보세요. 명목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우리 교재 94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과로 명목소득이 일정한 상태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소득이 예를 들어서 천원이었어요. 천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소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화, 즉 만약에 X재라고 할게요. 그냥. X재의 가격이 변했더니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겁니다. 만약에 X재가 100원이었대요. 그러면 천원 가지고 10개 샀었겠죠, 그죠? 그런데 X재의 가격이 200원으로 오르면, 200원으로 오르면 이제는 5개밖에 못 사겠죠. 그래서 이 재화의 가격이 있죠? 가격이 이렇게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효과를 우리가 가격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진짜 쉽죠?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재화를, X재와 Y재 두 개를 놓고, 이제 가격효과를 따져보면은, 약간 쉬운데 생각해야 할 부분이 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효과는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체효과라는 것과 소득효과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대체효과란 도대체 무엇이냐? 보세요. 여기서 한 재화의 가격이 변동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94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네번째 줄, 여기에 쌍과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여기에다가 밑줄 보세요. 효용이 불변인 상태라고 밑줄 그어놓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무차별 곡선 고정,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무차별 곡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건 조금 있다가 왜 이런지 설명드릴게요. 두 재화 사이에 뭐가 변해요? 자, 밑줄 여기 또. 상대 가격이 변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자, 예산선 기울기, 기울기, py분의 px죠. 그렇죠? 이거의 변화예요. 변화. 기울기의 변화. 하여, 수요량이 변했대요. 아, 정말 어렵게 쓴 거예요. 이게 대체 효과를 정말 어떤 교수님, 위대한 교수님한테, 저 대체 효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되게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더 싸진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게 사실 정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자, 대체 효과죠. 대체 효과. 그러면 X제하고 Y제하고, 예를 들어서 대체제예요. 우리가, 자, 대체 효과라는 게 뭐냐면, 아까 소득이, 소득이 얼마 있냐면, 천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효과는 이제 명목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체 효과가 이거의 하나고, 그러니까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예요. 어떻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따가 실질 소득을 배울 거니까, 명목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콜라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다가 있어. 근데 콜라를 우리가 X제라고 놓고, 사이다를 Y제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콜라가 100원일 때, 그죠? 사이다가 또 100원일 때, 이 사람은 콜라를, 예컨대, 이 가격이 이런 상태라면, 콜라를 7개, 사이다 보다 콜라를 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다를 3개, 이렇게 사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콜라의 가격이, 만약에 200원으로 상승했다. 200원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죠? 가격이 받기, 가격이 콜라가 상승하니까, 이제 콜라를 덜 사먹게 되고, 뭐를 더 사먹고, 이제 사이다를 더 사먹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수요량이 어떻게 변했냐. 요거, 요거는 4개 사먹고, 요거는 6개 사먹고, 요거는 2개 사먹는, 수요량이 이렇게 변했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대체 효과. 왜? 그렇죠? 한 재화가 있고, 두 재화가 있을 때,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이 재화는 비싸지고, 요 재화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죠? 그러니까, 싸진 거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죠? 그 얘기. 자, 그래서, 그 얘기인 겁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바뀔 때, 효용이 불변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무튼, 두 재화 사이에, 상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효과. 싸진 거는 많이 사고, 더 비싸진 거는, 적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대체 효과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 소득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재화의 가격 하락이, 자, 거기, 우리 교재 94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 거기서, 어, 뭐를, 주의하냐면, 어, 재화의 가격 하락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 상승.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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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소득 상승이 중요한 거예요. 실질 소득 상승. 그래가지고, 자, 여기, 어, 실질 소득 상승 때문에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대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재화의 소비량이 감소하겠죠. 그런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이, 이 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전과 동일한 소비량을 유지하더라도 소득의 일부가 남게 된다. 즉,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명목 소득은 변함, 미치고 있어요.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명목 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실질 소득은 변한다. 자, 이것도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소득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콜라와 사이다가 있을 때, 요거는 대체 효과였죠. 만약에 콜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그런데, 보세요. 소득 효과라는 건 뭐냐면, 소득 효과예요. 그리고 여기, 자, 어, 콜라가, 방금 전에, 100원이었죠. 그리고 사이다가 100원이었어요. 원래.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명목 소득은 천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나온 명목 소득하고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란 게 요거를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명목 소득은 뭐냐면요. 그냥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을 금액으로 나타낸 거예요. 금액. 금액으로 나타내면 이거 얼마예요? 천 원이죠. 이게 명목 소득이에요. 천 원. 그렇죠? 실질 소득은 뭐냐면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을 금액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물건의 개수로 나타낸 겁니다. 가령, 자, 보세요. 이 사람의 명목 소득 천 원을 콜라로 나타내면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은 몇 개 돼요? 그렇지. 이 사람은 콜라 10병. 이게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이죠. 그럼 사이다로 나타내면 사이다 10병이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이 아셨죠? 실질 소득이란 말은 금액이 아니에요. 소득이란 말이부터도 물건의 개수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명목 소득인 천 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콜라가 만약에 50원으로 감소하게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인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 소득, 쓸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실질 소득이 콜라 10병에서 콜라 20병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지 않았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변한 거죠. 실질 소득은 뭐라고요? 그렇죠. 재화의 개수로 측정한 돈, 명목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10병에서 20병이 된 거죠. 그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만약에 콜라가 50원으로 하락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애초에 만약에 가격 오르기 전에 100원, 100원에서 처음에 이거 5병, 이거 5병 소비하고 있다가 이제 콜라가 만약에 5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똑같이 콜라 5병, 사이다 5병 사더라도 얼마가 남게 돼요? 그렇지. 명목 소득이 250원이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 250원 가지고 이 콜라나 사이다를 사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수가 틀려지잖아요. 이전에 10개 사던 걸 이제 콜라를 샀으면 콜라만 250원을 다 샀으면 15병. 그거 갖고 사이다 2병 사고 콜라 1병 샀으면 6병, 7병.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수가 틀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틀려지면, 가격이 틀려지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실질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물건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 이게 뭐예요? 소득효과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물건이 싸지면 이전이랑 똑같이 사더라도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남은 거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달라지는 거지. 그것도 뭐예요? 그게 소득효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론은, 자, 결론은 뭐냐? 이 소득효과와 그 다음에 대체효과 두 개를 합친 게 결국은 뭐예요? 가격효과였던 거예요. 아셨죠? 가격효과는 이렇게 한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는 첫 번째 이 가격이, 이 재화의 가격이, 가격이 내렸다고 칠게요. 올랐다고 칠게요. 내림으로 해서 다른 재화보다 이 재화를 더 많이 사는 대체효과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재화가 가격이 내림으로써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그 남은 돈으로 이 재화를 더 사는 그런 소득효과 두 개가 합쳐져서 가격효과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소득효과는 정상제와 열등제의 경우에는 효과가 달라요. 그런데 이 대체효과는 정상제나 열등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대체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관찰하려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대체효과에 의해서 이거는 감소하게 돼 있고 열등제건 정상제건 그런데 만약에 이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열등제건 정상제건 수요량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대체효과에 의해서. 그런데 봐봐요. 우리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상제인 경우에는 수요량이 증가하겠지만 열등제의 경우에는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효과에서는 정상제와 열등제의 경우에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림으로는 안 나와. 거의 안 나와요. 그림으로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림으로 한번 보더라도 결론을 기억할 때는 그림 한번 봐주고 약속해요. 저랑 같이 그냥 결론만 기억하기로 해요. 결론만 기억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자, 이 경우에 이게 뭐 볼 거냐면 우리 95페이지예요. 보면 정상제의 가격효과에 측정이 있죠? 정상제만 한번 그림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이게 무차별 곡선이고 이게 지금 예산선이에요. 그렇죠? 예산선이고 A점에서 즉 X제만 볼 거예요. Y제는 신경 쓰지 말고 X제를 X제로만큼 소비하고 있었대요. 이 무차별 곡선에서 그럼 지금 효용이 I제로죠? 그런데 가격이 X제가 가격이 하락했댑니다. 그러면 이 예산선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예산선이 배웠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동하잖아요. 회전이동을 해서 이렇게 여기 있던 예산선이 이렇게 옮겼죠? 그러면 이제 무차별 곡선을 이쪽으로 쭉 갈 거 아닙니까? 위로 그렇죠?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무차별 곡선이 옮겨갔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효용 극대화점은 이 B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량이 X제로에서 X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가격이 내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효과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격 효과를 본 거예요. 가격 효과를 본 거예요. X원에서 X제로에서 X원. 그러나 우리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두 개의 합이니까 한번 대체 효과는 얼마고 소득 효과는 얼마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거는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소득 효과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림이 이런 상태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효용이 증가해서 움직인 무차별 곡선이고 이건 효용이 증가하기 전이잖아요. 가격이 내려가지고 더 많이 샀으니까 효용이 증가했을 텐데 그런데 먼저 뭐부터 구하냐면 소득 효과부터 구해야 돼. 소득 효과라는 것이 뭐예요? 소득 효과에서 예산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서는 어떻게 움직인다? 평행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평행 이동. 그러니까 이 예산선 있죠? 이 예산선을 우리가 소득을 이전 단계로 내려보자고요. 그럼 뭘 하냐면 이 선에 대한 보조선이라는 걸 한번 구해볼게요. 보조선을 구하면 그대로 이거를 수평 이동해가지고 예전에 있던 무차별 곡선까지 이렇게 평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긋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선과 이 예산선이 서로 평행하죠. 그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는 없고 오직 소득의 변화만 본 거잖아요. 소득의 변화에 의한 움직임. 그러면 이 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시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부터 이거를 X2라고 할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C에서 B까지 이게 뭐에 관한 거예요? 이게 소득 효과에 의해서 소득 효과에 의한 뭡니까? 그렇죠? 수요량의 증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A점에서부터 이 C점으로 있죠? A점에서 C점, X0에서 X2까지 여기는 자, 우리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플러스 소득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가격 효과에서 소득 효과를 빼주면 대체 효과네. 그러니까 X0에서부터 X2까지가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효과분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그림을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X0에서 X2까지 우리 그림 95페이지 여기까지가 대체 효과. 그 다음에 X2에서 X1 여기가 소득 효과라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이 예산선의 움직임을 보면 최초의 예산선이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동일한 효용,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고전된 상태에서 이거를 예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선과 평행이 될 때까지 이걸 이렇게 회전이동을 시키면 우리 보조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지금 이거 뭐 한 거예요? 그치? 효용을 고정시켰죠. 명목소, 그러니까 효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즉 무차별 곡선, 자, 우리 볼까요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대체 효과가 효용이 불변인 상태에서 라고 그랬죠. 즉 무차별 곡선이 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산선은 뭐가 바뀌어? 기울기가 변화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방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자, 방금 전에 자, 지우고 자, 어 이전 무차별 곡선, 효용이 고정인 상태에 무차별, 효용은 동일하고 무차별 곡선은 고정인 상태에서 요런 예산선에서 요렇게 예산선이 변했죠. 그러니까 효용은 그대로 A점이나 C점이랑 똑같아. 그죠? 그런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했잖아. 예산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 효과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득만 이렇게 올린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소득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됐어. 이제 그림은 잊어버리자고요. 그림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알기 위한 겁니다. 이거 지금 정상제였죠. 정상제. 정상제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 X0에서 X2까지는 대체 효과. 그죠? 그 다음에 또 X2에서 X1까지가 뭐예요? 소득 효과인데 요거 두 개 합쳐서 요게 가격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체 그 다음에 요게 소득 요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상제라는 게 정상제는 소득효과가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더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보가요? 증가했잖아. 그죠? 이게 정상제입니다. 소득효과 소득효과에 의해서 더 수요량이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열등제 있잖아요. 열등제 열등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B점으로 안 오고 한 어디쯤 오냐면 요 A하고 C하고 요 사이 여기에 오겠죠. 왜? 다시. 열등제는 열등제는 어디에 오냐면 이 B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무차별 복선이 한 이런 식으로 접해가지고 여기에 B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이만큼인데 열등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되려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요만큼 감소하게 돼요. 소득효과에 의해서 감소. 그래서 자 우리 96페이지에 열등제의 가격효과 측정에서 보세요. 대체 효과로 인한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 소득효과로 인한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체 효과로 늘어나는 것보다 요 소득효과로 줄어드는 게 더 작죠. 그러니까 결론은 가격효과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요거 요만큼 될 거예요. 가격효과가. 그러니까 수요량은 결론적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늘어나긴 하지만 대체 효과로 늘어났던 것을 소득효과가 줄여놔가지고 조금 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2번 얘기예요. 열등제. 열등제. 그래서 보세요. 소득효과로 인해서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감소폭이 대체 효과에 의한 증가품보다 더 작다고 나와 있죠. 이 감소폭이. 그래서 가격효과 결론은 대체 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니까 수요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정상제보다 많이 증가하진 않죠. 조금 밖에 증가를 안 하겠죠. 이게 열등제예요. 그러면 그 밑에 기펜제라는 놈은 뭐냐면 기펜제는 열등제의 일종 이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를 하는데 소득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대체 효과가 X0에서 X2로 요만큼의 대체 효과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대체 효과가 있었는데 얘는 결국 무차별곡선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A점 왼쪽으로 가요. 그 말은 열등제인데 소득효과가 이 대체 효과를 능가해. 훨씬 더 많이 줄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소득효과가 많이... 수요량이 감소하는 소득효과가 뭐보다 더 크다?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대체 효과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하락했어도 오히려 수요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로 인해서는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열등제건 정상제건 대체 효과는 가격과 반대잖아요. 그런데 2번 보세요. 싼가로 2번에 96페이지. 소득효과로 인하여 수요량은 감소한대요. 감소. 열등제니까. 그래서 감소폭이 대체 효과에 의한 대체 효과로 인한 증가폭보다 더 크다. 더 커. 자, 대체 효과는 이만큼인데 그 감소폭이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고요. 자, 그래서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니까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니까 수요량은 감소한다. 감소하죠. 되려 감소해. 애초에 X0였다가 이제 X1이 여기로 와 있는 거예요. X1이. 기펜제가 그래서 열등제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기펜제가. 선생님 근데 가격이 내리는데 이런 놈이 있어요. 있어요.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똑같이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뒤에서 다시 한 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똑같아. 설명은.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한 달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요. 라면이 90기를 먹어. 90기를 먹는데. 예컨대. 여러분들이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9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라면이 되게 비싸가지고 이게 1만 원이나 한대요. 라면 한 그릇에. 근데 설렁탕은 더 비싸. 설렁탕은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0기에 한 달이면 90기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90만 원 갖고 있어. 90만 원. 아, 이게 이러면 90만 원이 아니잖아. 엄청 크잖아, 이거. 90만 원. 90만 원 갖고 있어. 90만 원. 그런데 90만 원 갖고 있는데 라면 1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뭐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소득이 되게 낮은 거예요. 라면만 먹어야 돼. 이 동네에서. 라면만 먹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라면 가격이 5천 원으로 하락했대요. 5천 원으로. 그러면 봐봐요. 이제는 이 사람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죠. 라면을 예전에 90만 원이었을 때는 실질 소득이 라면 90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5천 원이니까 실질 소득이 1만 원 180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5천 원으로 하락했으면 이 중에서 라면을 80기를 먹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5, 8에 40. 4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40만 원 가지고 충분히 80기를 때우고 그 다음에 10기 정도는 뭘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설렁탕을 먹을 수 있죠. 더 먹을 수 있겠네. 꼭 라면 80기 말고 라면을 한 60기 먹고 설렁탕을 더 먹을 수 있던가. 그러니까 되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라면은 가격이 하락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죠.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가격을 하락했는데도. 지독한 열등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펜제가 제일 중요한 건 열등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전용적인 시험 문제가 97페이지에 핵심 예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X제 가격을 내렸는데 우리 수요의 법칙에 있어서 수요의 법칙에 있어서 X제 가격을 내리면 X제의 수요량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소했대. 그런데 벌써 여기서 이거는 기펜제라는 걸 줘야 돼. 기펜제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수요의 법칙에 예외죠. 봤더니 이 제화는 열등제다. 아, 기펜제 열등제지. 오케이. 맞아요. 이 제화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큽니까? 맞죠? 소득효과가 워낙 커가지고 이 기펜제는 그래서 되려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가격을 내렸더니. 수요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해. 왜냐하면 여기 4번에 나왔지만 기펜제는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아니,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원이었던 거 10개 사먹다가 가격이 100원으로 올랐더니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20개 사먹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수요 곡선이면 우하향하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의 예외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해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기펜제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 자, 이 재화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클 것이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시험 문제에는 이걸 난이도를 주려면 열등제이다 이렇게 안 주고 소득탄력성이 0이라고 0보다 크거나 작다는. 우리 배웠죠?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은, 그렇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제, 0보다 작으면은 열등제라고 배웠잖아요. 또 정상제는 1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필수제,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사치제 그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전용적인 문제가, 기펜제에 대한 전용적인 문제가 97페이지 핵심 예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이론을 끝내는데 이 가격효과에서는요. 지금 그 정상제와 열등제, 기펜제의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어느 게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펜제에 대한 특징은 우리 방금 전에 봤던 핵심 예제를 보고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림으로는 잘 안 나와요. 결국 결론을 외워야 돼요. 정상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에 의해서 수요량이 확 늘어나는데 열등제는 대체효과가 이만큼이면 소득효과에서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수요량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소득효과에 의해서 감소하더라. 기펜제는 대체효과가 이만큼인데 소득효과에서 되려 이렇게 줄어들죠. 그거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소비자 이론은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모든 거를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